안녕하세요! 구구단입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나같은 회 활동을 하고 원더랜드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이죠? 노래 어때요? 오랜만에 들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희 세정이가 다른 게임 스케줄로 인해서 저희 이번 행사에 같이 상담을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회사장님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남은 공연도 같이 열심히 즐겨주실거죠? 아 감사합니다! 진짜 공연 방금 원더랜드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너무 호응이 좋으세요! 진짜 멋있다!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는 저희가 구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안 추우세요? 저희는 약간 추우세요? 아 그래요?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열기가 가득해가지고 안 추우신 걸 거예요 아마 맞어! 맞어! 오늘 되게 일찍부터 기다리신 팬분들도 계실텐데 안 추우셨어요 정말? 네 일단 이번에 저희 두 구단이 많은 다른 가수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어반마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이 회사에서 하는 행사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기셨어요? 푸드트럭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? 저거 맞아요? 저거 맞아요? 저희도 이따 끝나면 한번 같이? 같이? 아 어 그러면은 일단 저희 다음 곡을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다음에 보여드릴 곡은 어 1집 앨범에 있던 수록곡인데요 국보이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! 그리고 국보이가 끝난 뒤에는 바로 저희가 나 같은 애를 하고 무대를 내려와야 해서 이제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국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악 많이 해주세요 음악 많이 해주세요 굿보이 할 때 굿굿보이 같이 같이